17살 연예상인 손빡조야 예! 어이! 아아이! 진정해요 아아이! 아아이! 오우! 예아! 2, 3, 6, 1, 1, 2, 3, 2, 3, 2, 2, 2, 탑봉 끝나와 탑봉 일반인 갑니다 탑봉 탑봉 넥스트 열이고 스타일 여보성의 얼반 프리스타일 갑니다 네 어 와 깔고지 마라 이게 열이고 스타일 스펠링입니다 와 좋습니다 다음 곡으로 이어서 이어서 바로 갈 수 있겠죠? 네 이어서 한번 다른 곡에 맞춰서 네가 먼저였어 네 광고 잠시 듣고 갈게요 배달통 네 배달통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네 갑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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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아 아 이게 열일곱살이에요 열일곱살 여섯 아 음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보 4, 3, 2, 1 자, 열의 소리 저렇게 깔고 해야 되나요? 자, 끝났습니다 아, 끝났다 오, 비보이, 비보이 오, 마무리, 오케이 자, 마무리, 오케이